안녕하세요 놀자에요 오늘은 울랑 조이 블릭을 해볼거에요 그러면 버거싱 이거 이거 뭐지? 우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귀엽겠다 어디로 두면 되지? 오 여기다 어우 소들뻔했다 어디로 두면 되지? 이쪽으로 보일까? 엄청 많다 어디로 언제 나오지? 이거는 내 지우개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지우개 어디있지? 나 그냥 해야겠다 먼저 갔을까요? 여러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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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안녕 backside 안녕